오오오오 오오오 감사합니다. 몇 학년 누구 이름? 6학년 김예빈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 예빈총장님이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 조장 다 기억하죠. 이번에 진행 맞게 됐지만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타이머도 있어요? 네 타이머도 있어요. 그냥 가버렸어요. 가버리고 이제 램프에서 갑자기 지니가 나타나서 뭘 해줄까? 이거는 더 예쁘죠? tros gemaakt이 더 예쁜데 더 예쁜던데 살고 있는 알게. 가지 praw 망치ל 또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자 손들어주시면 아 깜짝 놀랄게요 아 깜짝 놀랄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에 열렸을 때, 한 명의 아라딘이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.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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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딘 위자들 호흡 세이브 램프 램프 치프 알라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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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엔딩 감사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좋으셔서 계속 쭉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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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오우 어.. 소를 일어나면 인 인디아 그래서 희.. 이름은 아레딘 네.. 아.. 아.. 위 writes 막.. 어.. 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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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전국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! 뭐래? 아라딘! 고인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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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고인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